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30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예요. 신고 절차에서도 한 문제를 냅니다. 306쪽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제출하려면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에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방법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법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되는 거죠. 절차 여기서 한 문제를 또한 출제합니다. 그럼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어떤 거를 신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공이 신고할 때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공을 빼고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해. 그래서 신고하는 사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당모가지와 개대가리,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이거를 신고하는 사항이었죠. 그중에서 개공이 신고할 때는 개공의 인적 사항과 개공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연락처를 같이 신고하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공이 없으므로 개공의 인적 사항과 개공의 소재지, 명칭, 연락처. 이거는 신고 사항이 빠지는 거죠. 그럼 당사자부터 봅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는 서식에 당사자를 기록해서 제출한다 이거죠. 당사자가 만약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겠죠. 특히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하는 거죠.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참고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이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을 왜 취득하는지 취득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도 추가로 신고합니다. 즉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신고하는 것. 당사자의 인적 사항 중에서 외국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바로 인적 사항이 되는데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플러스 매수를 하는 용도가 뭔지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가 뭔지 이것도 추가하도록 신고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용도를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만 추가로 외국인 등록번호 플러스 매수 용도까지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부동산인데요. 신고하는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지번은 몇 번째입니다. 이 지목은 어떤 토지 이 토지의 지목은 뭐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한 부동산의 종류는 어떤 부동산인데 면적은 몇 제곱 몇 타입니다. 이런 것을 신고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일단 소재지와 지번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재지번은 다 신고하죠. 그런데 문제는 참고적으로 집합건물인 경우에 있죠. 아파트 같은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신고할 때 소재와 지번 뿐만 아니라 몇 동 몇 토입니다. 동 호수까지도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지목은 뭐 알겠고요. 뭐 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 지목이 임야입니다. 농지입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종류. 이 종류는 이 계약한 부동산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죠. 권리. 그러면 토지라면 이 토지는 어떤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이라면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은 주택입니다. 공장입니다. 상가입니다. 뭐 이렇게. 주택인 경우를 하더라도 이게 집합건축물입니다. 단독건축물입니다. 이런 거 상세하게 신고해야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도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겠죠. 면적도 신고하는데 이 면적은 실제 계약 면적을 신고하는 거예요. 실제 계약을 한 면적. 그런데 면적 중에서도 토지와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토지의 면적. 단독건물이면 연면적 신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에서도 집합건축물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집합건축물이면 자기만 쓰는 면적을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용 면적까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쓰는 면적. 우리는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용 면적 몇 제곱 메타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일 수도 있죠. 집합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연면적을 신고하는 거죠. 연면적.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집합건축물이면 지만 쓰는 전용 면적이다. 이걸 갖다가 집합건축물인 경우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 합산액 하면 틀이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용 면적은 신고하지 않고 전용 면적만 신고한다는 그 처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일반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이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 당모가지 개대가리 할 때 개는 계약한 날짜. 몇 년, 몇 달, 며칠을 계약했다. 중도금 지급한 날짜와 잔금을 지급한 이러한 일자를 신고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대금이 중요합니다. 대금. 거래 대금. 그런데 이 거래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에 매매거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어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의 금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각각의 금액. 예를 들어서 단독 건물을 매매거래했다. 그럼 이거는 건물이에요. 밑에는 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전 등기해야 되고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전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합쳐서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 합쳐서 매매 5억 원의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할 때 금액이 나와야 되고 토지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할 때 토지의 금액이 얼마라고 등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금액. 예를 들면 건물은 3억 원이고요. 토지는 2억 원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금액을 신고하는 거지 둘 이상의 부동산에 합산 금액을 신고한다 하면 틀린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합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꼭 차이점을 하나 두셔야 되겠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분양권, 입주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권일 때는 분양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분양금액을 신고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프리미엄 이거 아니에요.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분양금액은 보수 계산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양권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납부에게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 계산하죠.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분양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등기부의 분양금액이 등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납입액 이거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양금액을 신고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주권은 어떨까요? 입주권. 입주권에 대한 거래라고 한다면 일단 권리 가격이 있겠죠? 권리 가격. 즉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입주권을 하나씩 주죠. 그리고 추첨길에 추첨하죠.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을 때 내가 10병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내가 당첨은 60병짜리 로얄층이 당첨됐어요. 10병짜리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60층짜리 로얄층 아파트를 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공사부담금을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합산금액, 합산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합산금액, 합산금액을 신고하는 거지 권리 가격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 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건 개공이 신고하건 필수 신고사항이고 요게도 좋아요. 요거는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는 거예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 개공의 인적사항이니까 개공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공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은 뭐다. 그 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사무소의 연락처는 어떻다. 이런 것도 같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개공의 관련된 사항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조. 계약의 조건이나 또는 기한을 별도로 정했다면 조건기한도 신고하죠.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겠죠. 이런 걸 다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는 데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기재를 해서 이걸 제출하는 거죠.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출을 할 때 이 신고서를 다 작성했으면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소식에 개공이 신고할 때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걔도 좋아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해. 이거를 다 기록한 거죠. 만일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라고 한다면 당모가지 개대가리 이건 필수 신고사항. 그다음에 개는 개공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는 신고사항이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니까 이럴 때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일 때는 조건 기한. 이것만 기록을 해서. 만일 당사자가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A, B 이 두 사람 다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슬래시합니다. 또는 날인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신고라는 뜻이죠. 공동신고.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출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제출하는 거예요. 함께 제출하면 찢어진다 그랬죠. 누구들이 제출한다면 신고관청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이를 제출하는 거죠. 이때 제출을 이 신고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그렇지 않고 인터넷, 즉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죠.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지체할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한테 제출.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는데 B라는 매수인이 제출했다면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걸 지었고 이거다 쓸까요? 주는 게 바로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거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에는 이 신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해. 이게 다 기록되어 있고 부동산이 만일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노량진이라면 동작구청장한테 제출했겠죠? 만일 부동산이 동작구 노량진 동행이라면 몇 년, 몇 월, 몇 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해놓고 동작구청장 직인이 딱 찍혀져 있는 신고필증을 발급한 거죠. 이거 제출도 부동산이 만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등에 있으면 동작구청장 귀하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발급받아서 이거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럼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부가 정리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A에게서 B로 이전 됐잖아요. 그러니까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해주겠죠. 그럼 등기부가 정리된 거예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소유자의 변동상은 갑구가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갑구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등기부가 바로 갑구예요. 그러면 갑구가 등기부가 딱 보면 갑구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순의 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돼 있느냐 사항란 이렇게 돼 있죠. 사항란이라는 것은 등기내용기재란이라는 뜻이죠. 1순위는 무조건 보존등기가 돼 있겠죠. 그럼 보존등기 이렇게 돼 있죠. 보존등기 원인은 없던 거물이 생겼으면 신축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보존등기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리고 보존등기한 소유자가 A다. A의 성명과 생년월일 이렇게 딱 내와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정리된다는 것은 바로 등기 수리가 2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기 이름은 이전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등기 한 사람 B 이렇게 되는 거죠. B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생년월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까지 나오는 거예요. 뒷자리까지 나오면 전부 개인심령이 다 놓치되니까. 그리고 원인이 나오겠죠.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매매. 그리고 매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5억 원에 매매했으면 5억 원 이렇게 나오죠. 등기일자가 언제다라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만 보더라도 A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B로 이전했구나. 그 이전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이전했구나. 판 금액은 5억 원에 팔았구나 이런 내용이 다 알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은 거래 내용이 남들도 다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말이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거래 당사자가 만일 거래 당사적 일방의 국가가 있다면 예를 들면 A는 우리나라 개인인데 B가 만일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 가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일 이게 만일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라면 국가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 매도인은 신고서를 서명 날인하는 의무가 없고 이때는 국가 등 B만 국가 등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매도인은 개인은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독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단독 신고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는데 방문 제출 또는 전자문서 제출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신고표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는 거죠.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 이걸 등기세에 내면 이전등기가 되는데 이전등기 B는 우리나라 국가 중에서도 강남구청장이면 강남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일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해야 되면 이전등기 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제출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어요. 이게 바로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신고서에 거부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 그 중 한 사람이 그 중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가 거부했다면 A가 거부했다면 이때는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B라고 하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때는 단독으로 1인이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신고를 거부한 매도인 A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 신고를 60일에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과태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공동신고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확인해 봐요. 매도인도 매수인이 혼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을 했는데 얘가 그러기를 네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매도인 혼자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신고관청은 이걸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봤더니 A가 진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거부한 게 맞다면 이 A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인데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구부했다면 이때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갈까요? 개도 좋아해. 개공의 인적사항과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명칭도 같이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개공의 매매계약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기 때문에 개공만 신고서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를 작성하여 개공만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하여 이를 개공이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제출은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 즉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개공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개공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지 거래당사제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개공이 만일 공동으로 갑이라는 개공과 을이라는 개공이 공동으로 중계하여 신고할 때는 공동개공이 함께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하는 거예요. 같이 제출하면 찢어지니까 그래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요. 개공에게 주겠죠. 그럼 개공은 신고필증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하면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등기서에 제출하여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 이 같은 내용이 딱 등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 문제에서 이 내용에서 한 문제를 출제되는 게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문제 마친 거예요. 그 외에 아주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별도로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5, 6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는 검증체계 구축 및 신고필증 발급인데 이거는 한 번 넘어가서 312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할까요? 312페이지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 운영 봅니다. 반가로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말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얘가 신고한 게 진짜 사실대로 신고한 것인지 탈세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건지 이거를 판단해봐야 돼. 그런데 판단하려면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고 부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 이거는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만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시군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틀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시키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보야 되겠죠. 또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고관청의 신고가격의 적정성의 검증 결과 또는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반가루의 신고필증 발급에다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313페이지 꼭대기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면 이것만 제출하면 이전 등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받는다. 아주 중요하니까 안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 별도로 계약서의 검인도장 찍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13페이지 신고 내용의 조사 이런 거는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1.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의 요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조사 내용의 보고 내용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구한테 제출한 거예요? 신고관청한테. 신고관청한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신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에 즉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에 합당하게 신고했는지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신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즉 필수 신고사항이 빠졌다 이거예요. 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고 내용이 빠졌으니까 누락된 부분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한테 보완하라라는 보완 명령도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냐면 매매계약서도 갖고 와봐라 사본을. 매매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라. 본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신고 내용만 기록하여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지 계약서의 원본이나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고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매매계약서 사본도 갖고 와봐라라는 제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신고 내용을 조사했으면 조사한 내용을 신고관청은 보고해야 돼요. 그게 바로 314페이지입니다. 조사 내용의 보고 읽어볼게요.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광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가만히 아니에요. 또 국토교통보장관에게 시도지사는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1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런 걸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2번 314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 신고관청은 신고받았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즉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검증체계에 합당하면 신고가 적정하다라고 할 것이고 그 장관이 만들어놓은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합당하자면 신고 내용이 부적정하다라고 이와 같이 판단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검증했으면 검증한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왜? 세무자료로 쓰라고. 그럼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부가 또는 지방세부가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매매금액이 만일 5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래가격의 검증체계인 전국의 부동산 시세표는 이게 한 7억 정도가 시세라 이거예요. 그럼 상당히 2억 정도나 차이가 나게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건 부적정합니다라는 검증을 내용은 이건 신고 내용이 부적정합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세무서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장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할 때 과세 자료로 쓰는 거죠. 국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세는 바로 취득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진짜 제대로 냈는지 이거 확인해보고 또한 취득세 탈세인 것 같으니까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큰 3번 신고 후에 별도의 조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 별도의 조치사항은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출제비는 거의 약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이 있어요. 정정 다음에 신청이라고 해서 정정신청 등. 정정 등이라고 해서는 정정신청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나왔고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정정을 갖다가 그걸 변경이라고 고쳐놓으셨어요. 오타가 나오네요. 저도 지금 사봤네요. 교재 315페이지 5에서 6, 7, 8, 9번째 줄 양가로 3번 315페이지 9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에서 정정 요건을 갖다가 변경이라고 고쳐놓으세요. 변경, 변경. 변경.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매수인용을 내면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정이 변화가 생겼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아직 이전 등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매매 계약이 이 매매 계약이 이 매매 계약이 무효치에서 됐어요. 즉 매매 계약이라든가 또는 공급 계약 이 계약이 어떻게 됐냐.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최초 계약한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치소 해제가 됐다 이거예요. 이 계약이 없던 일이 됐다 이거예요. 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서로 통정한 거야.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취소가 됐어요. 즉 매도인이 매수인을 강박을 해서 차고에서 계약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겠죠. 해제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계약 없던 일로 합의해서 해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까지 발급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은 무효치소 해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를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라고 하고 해제 등의 신고를 신고관청에다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해제 등의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 해제 등의 신고서라는 서식에 이 계약은 몇 년 몇 년 몇 년 며칠 무효가 됐습니다. 몇 년 몇 년 며칠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는 몇 년 몇 년 며칠 자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해서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사유를 기록한 해제 등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문 제출하건 또는 전자문서 제출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해제 등의 신고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등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아주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양가로 이번에, 이번에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신고할 때는 잘못 신고했어요. 맨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 신고했어요. 잘못 신고했다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필증도 잘못 신고한 대로 기록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해 됐겠죠. 이거를 등기세에 제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했다면 이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관청에다가 뭘 할 수 있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에 정정합니다. 신고 내용을 정정합니다라는 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이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수정 표시하여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그대로 다시 받 제출 신고필증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수정 표시하여 신고필증 받은 걸 그대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측에 제출하는 거죠. 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개정됐다는 것을 제가 자리에 올려드리고 박스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정정 신청도 방문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이 신고필증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필증 반납한 신고필증은 파기시켜버리고 정정된 내용을 기록한 새로운 신고필증을 새로운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신고필증 새로 발급받아서 이거를 뜬기세 낸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변경 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했어요. 신고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했어요. 그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에 이 계약 내용을 서로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어요. 계약 내용을 합의해서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변경을 했다면 이때는 신고관청에다가 처음에 제가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5억이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주기로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서로 합의해서 천만 원 깎았습니다. 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계약금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주급하기 전에 이 부동산 가격이 한 3천만 원 폭락했어요. 지금은 이건 4억 7천 원이면 살 수 있네. 그런데 5억 원에 계약했잖아요. 너무 비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거 계약금 자기가 준 거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 계약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아휴 5억에서 내가 다시 계약 금액을 거래 금액을 좀 내가 빼줄게. 천만 원 빼줄게. 이천만 원 빼줄게. 그냥 이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하자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이 계약이 파괴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개공의 잘못으로 그 계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 매수인 전부 다 개공에게 중개 보수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 금액 조금 빼서 그냥 계약 내용 그대로 유지하자. 단지 금액만 조금 5억에서 얼마 빼고서 그냥 이 계약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 신고 빌딩을 받았는데 서로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그리고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전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 당사자나 계공은 뭐 할 수 있냐면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에 변경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계약 내용을 이렇게 합의해서 변경했습니다. 라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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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관청에다가. 그럼 신고관청은 어떻게 하냐?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신고빌딩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 주는 거죠. 물론 변경 신고는 방문해서 변경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변경 신고해도 되는데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종전에는 거래 금액이 4억이었는데요. 아니 5억이었는데요. 이걸 합의해서 4억 9천 5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기록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신고빌딩을 다시 재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재발급받은 신고빌딩을 매수인의 등기소에 대해서 이전 등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틀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신고빌딩을 받았다. 그런데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 이 계약이 파토났다. 무효치소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가 있고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이 계약은 해제가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맨쯤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어떠어떤 내용이 잘못 기록됐습니다라고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표시하여 그 신고필증을 그대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신고관청에 정정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변경신고라는 것은 맨쯤에 매계약 체결하고 계약 내용대로 사실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는 변경신고를 신고관청에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이를 재발급해 준다. 그러면 재발급받은 것을 등기전해서 이전 등기하는 거다. 특히 정정신청 사유와 변경신고 사유가 개정이 된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고쳐놓던가 그렇지만 아주 오려서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실 거예요. 316페이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신고관청은 아무래도 이 매매금액이 5억이라는 것이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매수인이 만일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 미성년자가 5억이라는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아요. 물론 미성년자도 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직업도 없는 미성년자가 돈이 어디서 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했는지 이게 굉장히 믿겨지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거 아무래도 매수인이 이 돈을 자기 돈 갖고 한 것 같지 않고 누가 준 것 갖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믿겨지지 않다. 그러니 진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5억이라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이런 거 갖고 와봐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명령을 받고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의 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라는 것은 계약을 했으면 60인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의 문자가 60인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는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거래당사자가 60인에 공동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직거래했을 때 거래당사정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 그 사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물론 계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기업을 했으면 계공이 60인에 신고해야 되는데 계공이 60인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계공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또한 계공에게 계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기업을 했으면 계공이 신고해야 되는데 거래당사자가 계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한 자에게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관청이 신고를 한 사람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라 했는데 안 냈을 때는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는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라 이런 제출 명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류 외에 다른 서류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양가로 3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이는 거짓 신고한 자에게는 전부 다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하고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했건 또는 계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계공이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했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건 상관없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신고했건 이건 전부 다가 거짓 신고한 자는 전부 다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가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억을 하는데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서류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 서류가 어떤 거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이거 안 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 나머지 의반은 싸그리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19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용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별표를 두 개 해놓으시고 꼭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한증이 신고된 확인 즉시 발급해지는 신고필증 소식이 320페이지에 있으며 또한 321페이지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매매계약이 무효주의소 해제됐을 때 해제 등에 신고를 한다는 신고서 소식이 321페이지에 있으며 해제 등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제 등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소식이 323페이지에 있으며 324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령이 변경이 됐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소식이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식은 한 번 눈으로 보시고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318쪽에 있는 소식은 별표를 두 개 해놓으시고 눈여겨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으면 보완하라 명령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제출하라 명령 또한 나이도 어린 미성년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을 때는 거래대금을 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할 명령 이런 명령을 하고 이를 다 이행했으면 신고필정을 발급해주는데 이거 제출하면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등기하기 전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엔 잘 했는데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합의해서 변경했으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구분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326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이걸 간단히 하고 335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